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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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편집 저 다리빨을 기분도 몇번 잡혔고 저런 개나 문동살이 80% 정도 잡습니다. 이게 100% 잡자면 감살되게라도 한 마리 4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인 개만. 5만 원인 개만. 4만 원인 개만. 5만 원인 개만. 5만 원인 개만. 들어보시면은. 자 요래 들어볼게요. 개가 사다로여서 굉장히 무게 안 나와요. 개네. 묵직하다. 개나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개를 딱 들어보고. 오른쪽이 있나요? 오른쪽이 어딨어 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면은. 장이라도. 5만 원인 개만. 5만 원인 개만. 드는 사람 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겁다. 어떤 사람은 가볍다. 얘는 살이. 요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무게 가면. 안에 물이 좀 더 차고. 덜 차고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분은 상관. 그래서 5만 원인 개만. 예 5만 원입니다. 다 쓴 거예요. 어깨에 파란색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한 마리랑 10만 원이에요. 한 마리랑 10만 원이에요. 한 마리랑 10만 원이에요. 한 마리랑 10만 원이에요. 한 마리랑 10만 원. 누가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어깨에 파란색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한 마리랑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 마리랑 1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뒤에. 얘들은.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나가요? 이거 한. 1kg. 200. 넘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 걔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이거는. 지금 한. 4만 원 정도? 땅이 파란 거예요. 이 탈가가 10만 원 넘어갔어요. 11만 원 얼마 남았어요. 음. 11만 원 얼마 남았어요. 소스가. 이거예요? 네. 이거는 한 4만 원 넘어가요? 1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만 원. 그럼. 되게 똑같다? 돈이 계속 찍어야겠어요. 세감. 세감 과정입니다. 짱이네. 그럼. 이제야 빨리 좀 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가 떨어져. 네? 하나가 너무 좋아. 제가 와서 잘 먹기 있으면. jesu. 짱이 맛있을 거예요. 특별히. 맛있을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정말. 그리자. 제 눈에는. 5만원짜랑 잡아봐주세요 이게 5만원짜랑 잡아봐주세요 사이즈 크지 이 정도면 700g 700g 4만원짜랑 5만원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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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Uma gt 5만원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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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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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